별 뭐 다 해도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다 자유자재로 될 것 같아도 육바람을 깨어있는 솜씨 육바람을 솜씨만 계속 밀려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하는 중에 나를 돌아보면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구질구질하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할 수 있는데요 탐진치 올라오는 것도 다 카르마 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올라올 때 약하게 올라온 놈은 감사하죠 몰겐지 하면 빨리 잡히니까 근데 인연이 깊어가지고 크게 올라온 애들은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와중에서 계속 깨어서 육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솜씨를 계속 키워가는 건데 남들 눈에 보면요 공부했다는데 왜 저러고 살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야 했대요 예전하고 다르다 나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중에도 계속 깨어서 육바람을 닦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지 남들은요 늘 살던 대로 사는 줄 알아요 내면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살아가는 막 큰 업의 결이 그게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나는 내가 해야 될 거에만 나머지는 다 하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고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삶에서 내가 이 공부했으니까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또 한때 또 통제가 된다고 너무 자만해도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공부 왜 합니까 자빠질 거면 자빠지는데 되게 고급지게 자빠지는 거죠 자빠졌는데 나는 아직 깨어있다 이런 거예요 남이 보면 똑같이 자빠졌는데 잠깐만 난 아직 깨어있다 하고 또 육바람이를 쓰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솜씨가 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깨워서 육바람이를 이해하고 다루는 솜씨가 늘고 있나 그러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공부했는데 더 빡세졌다 인생이 원래 올놈들이 온 거예요 그걸로 자빠지고 해도요 자이로스코프처럼 자빠진 거 같은데 돌고 있는 균형은 잡고 있는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안 자빠지겠다 하시면 안 돼요 약한 거는 우습죠 약한 거 오면 내가 막 공부 는 거 같단 말이에요 예전하고 다르게 내가 넘어가네 하는데 센 거 오면 자빠져 있어요 정신 차리면 여기 옆으로 세상에 왜 누워 있지 막 이래요 훅 가는 거죠 이런 일도 자유자재로 겪고 이 또한 참나작용 이것도 무상고모와 이 또한 참나작용 육바람 일만 하면 돼 하고 의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려고 수행하는 거지 안 자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빠지는 것도 또 깊은 업력에서 나오는 거는 통제 안 되세요 살면서 통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수행했다고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어차피 계속 그거는 가요 이 모든 상황을 참나작용으로 품고 깨안고 가는 정신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을시 같은 도인들 참나작용으로 품고 있는 게 참 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미 해탈했는데 일어날 카르마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건 좀 무리하죠 대승에서는 그렇게 볼 건 아닌데 이렇게 일어나고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끌고 가는 이 업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육바라밀, 육남매 육바라밀로 계속 경영하는 이 섬씨가 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다 스스로 위안하셔도 된다 자부하셔도 된다 이거 이상하게 요즘 더 자빠지는 거 같고 삶이 더 빡세진 거 같아도 이거를 괜히 또 내가 뭐 인과를 잘못 지었나 막 이러실 게 아니에요 뭔 일로 그게 일어나는지 아실 수가 없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나한테 이 과부가 왔는지 여러분 계산 안 돼요 인간 머리는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는 대로 그냥 껴안으시고 깨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연구를 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실전 팁인데 이거 모르시고 가시면 공부 잘 된다 하다 자빠집니다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의욕 상실입니다 내가 공부 잘못했나보다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바세계를 껴안는다는 거에 실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공을 그냥 쉽게 명상 중에 아 일체가 참나작용이라 이건 쉬워요 명상 중 삶에서 역경이 왔는데요 이 또한 참나작용이다 하고 껴안고 깨어서 우연히 그거를 남들의 온갖 비난 조롱 무시하고 난 깨어서 하늘의 뜻을 집행할 뿐 하고 이 정신력이 없으면 사실 보살도 걷는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좋을 때만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키울 때 경고 주잖아요 세상에 널 핍박할 것이다 핍박과 탄압이 올 것이다 그때도 의연하게 하느님 믿고 하늘의 뜻만 잘 따라가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당부로 드리는 거예요 복공의 실전편은 이 빡센 역경을 껴안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다가 그런 거 만나버리면 하늘 타타리아 남타타리아 이러다가요 결국 내가 못나서 이렇다고 자기 탓까지 하게 되면 이게 자포자기로 가요 그때 의연히 몰라 괜찮아 일체는 참나의 작용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야 또한 무상한 거야 하면서 오직 나는 육바람이를 묵묵히 실천할 뿐 남이 뭐라든 내 할 일을 할 뿐 이렇게 마음을 쓰실 수 있어야지 보살도에 입문하신 거죠 이렇게 쓰셔야 아공복궁구공을 실전에 쓰시다 보면 이제 이런 감각이 느실 거예요 하늘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더 역경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모두 보살공주 테스트다 지금 나 원샷 잡히고 있다 되게 표정관리 잘하자 너무 여기서 성신이 이른 모습 보이지 말자 이렇게 의연하게 움직이실 필요 또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고 가는 게 벚꽁 마인드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의 제일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깨어서 육남의 출동 육바라밀 출동 그리고 아공복궁구공의 진리로 육바라밀 가지고 육근의 세계 경영의 가기 이 부분만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이미 예정된 일들이 많아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겪어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런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일이 또 찾아와요 끝나요 다음 일이 또 찾아와요 끝나요 쭉 보면 어떤 과정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느낌이 드실 때 있을 거예요 다음은 또 누가 와서 다 안내하는 거죠 자 여기 통과하셨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시죠 또 새로운 일이 찾아오고 새로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 이것도 벚꽁으로 한번 소화해 보세요 작은 어려움 닥쳤을 때부터 또한 참나 작용하고 진심으로 실감나게 수용하는 연습 많이 해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알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나 알지 남은 몰라요 남은 그거 좀 참지 그랬었는데 아니 치킨은 어떻게 참아 나는 못 참아 너는 참을 수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는 못 참는 영역 자기가 깨워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얘기죠 안 해보고 그 말 하면 안 되지만 깨워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건 내 통제 밖의 영역인데 하는 거는요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카수바경에서 자기는 알아요 남은 그걸 못 참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남 얘기고 옆에서 훈수 주는 사람 얘기고 안에 실제 당한 사람은 그건 내 역량 바뀌었어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수용 삼진치 올라오는 것도 내가 통제 못해요 그래서 수용 수용해야 돼요 올라오는 것 자체는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내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한테 올라오는 건 하늘이 안 묻는다니까요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니까 근데 왜 올라왔는데 이렇게 대처했냐라고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나름 준비를 해놔야죠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그게 그냥 막을 정도 파도인 줄 알았더니 쓰나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통제 안 되잖아요 쓰나미인 줄 몰랐다고 맞아봤더니 처음에 우습게 보고 덤볐는데 쓰나미여 가지고 나 완전 쓸려갔다 근데 쓸려가는 중에도 깨워서 육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떠내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쓰나미 온 걸로 우리를 뭐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하늘이 그러니까 올롬이 온 거면 근데 쓰나미 때 너 태쳐 잘했냐 라고 묻겠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소명할 수 있는 자명한 수행을 해야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버텨봤습니다 근데 뭐 떠내려 가는 거는 불가항력이었고 카수 박용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처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본인이 근데 뭐 이렇게 쓰나미도 아니었는데 혼자 자빠지고 이러면 야 할 말이 없죠 거기 왜 자빠졌냐 그러면 제가 못 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깨어 있었고 못 깨어 있다 보니 육남의 출동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무방비로 일이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쓰나미여서 그렇지 저는 최선을 다해 깨워서 이렇게 저항해 봤고 이렇게 육군을 경영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크게 항상 그래도 이쪽을 걸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 얘기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카르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자 어마어마한 카르마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카르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이 카르마가 훅 끌고 가면요 그냥 쭉 딸려가요 그 와중에 막 정신 차리고 육바람을 찾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하늘이 인정해 줄 정도 대단한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을 그렇게 내가 처리했다면 하늘은 그런 걸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은 단순히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본다는 건 맞는 말인데 결과물이 뛰어났냐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과정에서 올바른 결과물을 냈는가를 보는 거지 일단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결과물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하늘은 과정을 본다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살도 결과물로 얘기해야 돼요 다만 올바른 과정을 나는 겪었기 때문에 결과물도 바를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보살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살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살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